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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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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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사는 거지, 조용하시기 원하자마자 저는 그리스도 가리 and another. Pollüst하시나요? does this go? 더 좋은 너리를 hun준를 위해 응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분들도 계신데이크 Widéas, 저희NY, 저희 의사님의 사회가 주는 것입니다. 저는 늦게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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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sque le président Al-Badar Bey, le président des écrivains, nous avons eu le président et nous avons eu le président. Lorsque le président nous a voulu vous donner des questions. Je vous invite à vous donner des signales de vous. Comme nous le disons, son père a été nourrire l'art. Et nous avons dit, « Quand vous avez dit que vous perdez votre mari, vous n'allez pas rester. C'est la culture qui reste. » Quand j'écris, j'écris en français, je n'ai jamais rêvé que je n'ai rien à d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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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suite, je n'ai rien à dire. Je n'ai rien à dire. Mais ce que je suis vraiment rapprochée, c'est un comédien total. Je n'ai rien à dire. Mais ce que je sais, c'est que le père Faye, il y a un grand dé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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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s quand je parle avec le père Faye, il y a un grand débat. On dirait que le père Faye, il y a leur rôle principal. Il y a un grand débat. Je l'ai séparé. Il n'y a rien à dire. Il y a un grand débat, un grand débat parce qu'il y a un grand débat. 그냥 그냥 잘 그린다고 해서 저는 이모쏘을까요? 그냥 좀 더 안 ، 이모쏘에 가 corps에 들어요 전에는 어느덧이 또 보였던다 그래서 이 도발을 시작했고 그 첫 번째箱에서 저에게 말했었으면 그래서 이 시간들은 계속 숨을 포함하고 모든 듯한 교수는 르타스의 시를 통해서 등에 анс을 띄워둑끄면서 이 친구가 우리의 전쟁을 잘 지켜내고 가득한 경험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을 잘 설명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우리의 전쟁이는 잘 모르는 방법을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때 그 GPS에서 남아있는 김수현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데 나는 그 김수현을 통해서 그 김수현을 통해서 그 김수현을 통해서 내가 확인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 김수현이의 눈녹을 그래서 나는 그 김수현을 볼 수 있다 나는 이것이 그 공격을 많이 띵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유로서 한국의 참여문이 계속 이동되어 영상이 있었다. 한국의 전화에 돌아가게 되었다. 이 시각 세계에서의 전화가 남아있었다. 한국의 전화가 왔다. 정말 경험할 때에 하나는 진짜 미세한 작가에 락 at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대한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곳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곳을 통해 공작업자들이 어떤 곳이 많는지 알아듬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이곳을 다가가니는 이곳으로 바로 이곳을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5개의 가족들과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생기는 한다. 우리 성원이라는 것, 말이야. 우리 성원은 거기에 와서 주인할 것 같다고 하고 우리 성원은 가려져서 안 되는 것이지. 아름다운 사람은 거기에 주는 것이지?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저희가 끝내기도 하는데, 이런 식물이 많이 Emergen Lakewood이 그래서 우리 성원은 발전이 많아. 그래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본드리지 못하다보니 우리에게 본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드리지 못하다보니 우리에게 본드리지 못하다고 말하자 우리나라에서 본사들이 다정에서 딱 Jaroday에서 한다른 저는 반드시 Jungle Valor과 함께 우리에게 복잡하다보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디에게 말하는 것들이는 저의 인공가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학생을 모일 것입니다. 나는 이 모든 학생을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도의하수이의 업종입니다. 우리의 학생들이 예약을 위해 우리의 동아우들이고, 우리의 국회의원을 위해 우리의 국민의힘, 오늘의 문화는 이 시각이 아주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문화는 이 주의가 흐름이 되었죠. 문제는, 우리 문화는 이 주의가 너무 많았죠. 한 번 더. 그래서 이 문화는 우리에게는 이 문화는 아니었죠. 그것은 이 문화는 정말 힘들게 되ło. 정말 힘들게 되었죠. 저는 대회에서 동생은 저는 이 대회에서 공연한 대회에서 전원을 하는데요, 저는 평가에서 공연한 대회를 잊고 있습니다. 나는 이 대회에서 공연한 대회에서 전원을 위해 고객센터제시회에서 짓는 것 합니다. 아직도 그는 그 안전에도 소개를 했는데요, 내가 공연한 대회를 그럽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introducing 나는 학교에서 근육을 시작했습니다. そし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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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동 바이든 디저필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devoted을 맞게 재결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레벨을 좀 바다를 만들어. 뼈의 끝에 포기해서 그래서 우리의jestU que 저희는 졸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식을 통해서 자기 지도에 나갔습니다. 제 이슈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말하는데요 이 집사에 대해 말하는데요 저희 집사들에게 말하기 전에 무언가도 말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물론 다른 아뇨가 활용되었을 때 우리의 아이들과 자세한 행사에 대해 말하는 것 왜냐하면 이 한국의 학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내 culture, 내 culture, 내 culture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리스도끄러서. 우리가 우리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는 밥을 주는 것과, 그 모든 것과 함께 났을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 집을 담아서 다 덕분에 돼. 오늘 reparations은 다른 문자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에 오게 되면 그 사회에 담아요? 네, 나는 이 때념이 아주 좋은데 그 기회에 아주 좋은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정말 좋은데 우리 아버지에 우리에게 전해 주셨을 때 아버지에 오게 되면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것을 지켜봅시다 그것은 한국의 활용을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그들이 그들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possibilités 그들이 그들이 그들을 봐서 그들이 그들이 그들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더 좋은데, 어둠을 더 좋은데, 우리의 어둠을 더 좋은데. 내 인생들과 어둠을 더 좋은데, 우리의 어둠을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더 좋은데, 우리의 어둠을 더 좋은데. 내가 내 인생의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한국의 아래가 많아서 설명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 빛나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큰 일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잘 모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nost이 parenting 한 명이 세상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 Himselfód게 온 적도 되실 수 있는 사람 꼭 지지 어떤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professor의 고比較도 격 cottage. 저는 그 학생들에게 이루ונים 공부해서 제 생각에 대해 했던 것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영업체에서 bir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했고, 이땐에게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저는 이 학생들에게 대체로 공부하고 싶어서, 학생들에게 고생증을 끊고 싶었다고 말하면 amor적인 것입니다. 이 공격이 저에게는 우리 모두의 시험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제일 좋은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소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한 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학생들은 연구적으로, 그의 학생들에게도, 우리는 자기 자신의 한테가를 만들어내며 그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キャラ가를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돈을 더 요구하고 싶어요. 앨범한 대 described 그들이 많은ipe. 외국원은 서로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나쁜 것만으로도 그의 사회가가 많습니다. 어떤 인간할까 생각은 뭐 하는지? 우리의 기초에 맞춰서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더 좋은데, 너희가 더 좋은데, 너희가 더 좋은데, 너희가 더 좋은데. 우리는 이제는 다른 경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과 함께하는 것들은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갖추고 그는 아픈 곳이 아니었고 그들은 모두에게만øm게 말투고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에 읽으니 그 영상은 이것이 영업적 회사와 일정적 장사와 주장의 일정적 우리의 이런 회의 대화가 사용되면 혹시 저희의 대화가 각각의 구조를 하는 일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영상에서 정보는 사이콜을 개발합니다. 그렇지만 두 분의 상태로는 반려한 정보는 반낫대로 사실은 전면로 사랑합니다. 经상에서는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18년 소조가 절付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많은 사이도 좋습니다. 그런 영상에서 수준은 홀리 10, 12, 18, 16나 이웃죠. 이게 10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성도를 한 번에 공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의 삶을 다볼 수 있다면? 그의 일을 다치게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진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를 사용하는 호맥이. 우리에게는 지켜들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족한 지식을 위해서. 그래서 사실상 전혀 설명을 못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으로 전해드려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기계가 있다면, 사실은 어떤 기계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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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이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 결혼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통해서 더욱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과 삶과 삶을 갇혀집니다. 직접 말하자면 우리에게 도움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